사마의는 왜 201년부터 7년간 조조의 부름을 거절하였는가? 1. 사마의는 누구인가? 사마의는 당시 명문이라 불릴만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삼국지는 전반부가 유비와 조조의 싸움이고 후반부는 제갈량과 사마의의 대결입니다. 사마의는 제갈량보다 2년 먼저 태어나 17년 더 살다 죽었습니다. 사마의는 유방과 항우가 싸우던 초안전쟁 시절의 명장 사마앙의 후손이었습니다. 동안식이 조상으로는 고조부인 정서장군 사마균이 있습니다. 증조부는 예정태수를 지낸 사마랑이었고 할아버지는 영천태수를 지낸 사마춘, 아버지는 서울시장격인 경조윤으로 장안과 산보를 다스리는 자리를 지낸 사마방이었습니다. 사마방은 조조가 허소에게서 치세의 능신이라는 평가를 받자마자 조조를 처음 낙양북부위로 등용시켜준 인물입니다. 사마시 가문은 대대로 군국의 행정가문을 배출한 세세 2천석의 집안입니다. 2천석은 당시 고강과 하유주기 기준이었으므로 사마가문은 대대로 고유관료 집안임이 공인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마방은 모두 8명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마인은 둘째라고 합니다. 랑, 의, 부, 규, 순, 진, 통, 민이 순서대로 형제의 이름이고 사마의 자가 중달인 것처럼 모두 달자 돌림이어서 여덟 행자가 모두 뛰어나다는 의미로 팔달로 불렸다고 합니다. 사마시 집안은 초기에는 한해 군내에서 명성을 떨친 군차원의 명사라고 할 수 있었는데 형인 사마량이 권한 22년에 47세의 나이로 죽자 사마이가 사마시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사마방은 권한 24년까지 생존하였습니다. 형인 사마량에 관하여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전하는데 사마량이 9살이던 시절 누군가 아버지 사마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님이 계속해서 아버지 사마방이 자를 부르는 무례를 범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사마방보다 연배도 낮았는데 9살인 사마량이 손님에게 진지한 옷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걸 보니 친부모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9살 어린이에게 이런 말을 들은 손님은 얼굴을 붉히며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12살 때 사마량이 동자시에 응시하였는데 동자시는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당대의 신동을 뽑는 제도였습니다. 몸집이 컸던 사마량이 감시관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감시관은 실제 나이를 속인 것이지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대체 몇 살이냐? 그러자 사마량이 정색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체격이 큽니다. 저는 그 혈통을 물려받아 발육이 좀 빠른 것 뿐입니다. 나이를 속이다니 당치 않습니다. 12살의 시험을 통과한 사마량은 낙양태학의 소년 예과반 특기생인 동자랑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태학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희소했고 더구나 12살에 태학의 특기생인 동자랑에 선발된 것은 최고 중에 최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량은 12살에 낙양으로 떠났고 그 이전까지는 집안에서 아버지 사마방에게서 가학을 배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년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할 때 아버지 사마방은 치류어서였으므로 같이 장안으로 이주하여야 하나 사마량은 동탁이 망할 것을 예측하고 아버지를 고향으로 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사마량이 도망가려 한다고 밀고하여 사마량은 동탁에게 잡혀갔으나 동탁은 사마량을 보고 자신이 죽은 아들과 같은 또래이고 체격도 거의 비슷하다고 좋게 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량은 결국 뇌물을 바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향인 한해로 와서 천하에 난리가 나게 되면 고향 한해가 전쟁터가 될 터이니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조자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말을 새게 듣지 않았고 결국 사마량 일핵은 여양으로 이주한 뒤 형양과 한해 사람들은 난리통의 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마방은 강직한 성품의 전형적인 엄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사마이는 허락 없이는 사마방에 있는 방에 들어가거나 사마방에 있는 자리에서 함부로 앉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사마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사마방은 특히 한서를 즐겨 읽어서 줄줄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마이도 무척 총명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 시절 방연령 등이 지은 진서선제기에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절기를 보였고 총명하여 대체를 파약했으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 유교의 마음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안 말기에 최염이라는 인력자원 전문가가 있었는데 형 사마랑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최염은 친구인 사마랑에게 내 동생이 제주와 능력은 노안은 비교가 안된다고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염은 사마이를 총량명윤 강단영특이라는 여덟자로 간단하게 평가한 적이 있는데 총은 지혜, 양은 성실, 명은 고명, 윤은 공정, 강은 국권, 단은 결단, 영은 타골, 특은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최염이 말한 이 여덟 글자는 당시 사회에 커다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널리 인재를 구하던 조조는 이 평가를 듣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임명장을 주고 이를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불과 20여세에 불과한 젊은이가 최고실력자의 눈에 들어 중앙무대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조조를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사마이는 병을 가장하고 조조를 속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이는 중풍을 가장하면서 반신불수가 되어 조조를 속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조조는 당연히 의심하였습니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전에는 아프지도 않다가 내가 함께 일을 하자고 하니 병이 났다고 하네. 진짜일까? 것일까? 조조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2.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청류와 탕류 조조가 사마이를 처음 부른 201년은 조조가 원소를 이긴 관도대전이 일어난 200년의 다음 해였습니다. 조조가 서주의 유비를 정발하여 유비는 원소에게로 도망갔고 관원은 조조에게 투항하였다가 백마전투에서 원소의 장군인 알량을 한칼에 죽이는 공을 세우고 유명을 떨쳤습니다. 원소의 부하인 허윤은 조조에게 투항하면서 원소의 핵심 정보를 알게 된 조조는 원소의 식량창고 5소를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원소는 겨우 800명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기주로 도망하였습니다. 조조는 식량 부족을 이유로 투항한 원소군 7만명을 대량 학살하는 참혹한 짓을 저질렀던 시기였습니다. 원소가 비록 패배하였지만 아직 아들들을 비롯해 세력이 막강하였고 청류파인 사족들의 관점에서는 조조는 환간의 후예인 탕류파로서 멀리서 경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후한시대는 외척과 환간 사족들이 세 개의 기둥이 천자라는 지붕을 지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환의 역사 200년은 외척과 환간 사이의 투쟁사였습니다. 사족들의 염원은 외척과 환간들에게 빼앗긴 관료 추천권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족들의 리더인 원소는 이를 위하여 외척인 하진을 등에 업고 환간들을 2천명이나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의 인물인 서량이 동탁이 등장하여 환간과 외척을 척결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동탁도 사족들이 지지를 얻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사족들이 마음을 얻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동탁은 예의범절도 지키지 않고 법도도 없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면서 점점 사족집단들에게 공공의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유를 비롯한 조종의 관료들이 동탁을 제거하기 전까지 천안은 난장판으로 변하였고 조종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저마다 군벌로 변신하였습니다. 원소와 원솔은 문벌과 군벌을 겸한 전제였고 형주의 유표와 익주의 유원은 황족이면서 군벌인 세력이었습니다. 조조는 사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와 사족들은 서로 이용하면서 서로 경계하는 묘한 관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주변에 명사들이 많았지만 살해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조조는 신경과민에 걸려 의심을 남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조의 의심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손욱이 그랬고 최엄, 양수도 그랬습니다. 조조가 명사들을 죽인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황관지반의 양자의 아들인 조조는 청류가 아닌 탕류였고 관동연합군에서 홀로 좌충우돌하면서 권문세가가 명성만 높을 뿐 문벌이 군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탁은 낡은 질서의 파괴자였지만 조조와 원소는 수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조와 원소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원소는 가문을 중시했지만 조조는 능력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족들은 4세 30의 후계자인 원소를 지지하였습니다. 순욱과 같은 일부 다른 시각을 가진 사족들이 존재하였지만 대다수는 원소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관도 대전에서 조조는 자신이 부하들조차 원소와 은밀하게 연락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문제삼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조가 보기에 이를 문제삼으면 조조 자신의 세력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소와 조조의 싸움은 이념적으로는 육아와 법가와의 싸움이었고 사회적 지위로는 사족과 한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원소가 이겼다면 천안은 사족과 육아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고 조조가 이기면 한족과 법가가 정권을 잡게 될 것이었습니다. 조조가 이기면서 구현령을 통하여 신분과 무관하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조조가 죽고 조비가 황제가 되자 사족들은 구품중정제를 도입하여 사족들에게 유리한 관리산발제도를 건의하였고 조비도 사족들의 힘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링컨처럼 법률책을 빌려이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의 미국은 두뇌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기 어려운 사회로 기둥건측이 이익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회구조를 변경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재선발구조도 학생이 성적을 중시하는 정시보다 다른 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는 수시로 선발의 기본축이 변화되었고 유일한 신분상승 통로였던 사법고시라는 제도도 이제는 사라지고 로스쿨이라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만들어진 것도 유사한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김두식은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재력을 가진 가문 출신만이 가능하였고 그러다보니 명문가 제반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일정한 비율로 가문의 자자들에게 고동문관시험을 권유하였고 결국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한 가문에서 배출되었다는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들의 선발과정의 역사를 적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관도대전의 패배로 202년 원소가 죽었지만 여전히 원소는 사족들의 희망이었고 207년 요동이 권우성강에게 도망친 원소의 후계자 원광이 목이 조조에게 도착함으로써 사족들의 일말의 기대는 무너졌고 북방은 평정되었습니다. 조조와 원소의 싸움이 사족과 한족의 싸움이었다면 적벽대전은 북방과 남방의 싸움이었습니다. 장강이람의 익주, 형주, 양주는 원래 황실이 후예인 익주의 유원, 형주의 유표, 양주의 유요가 다스리던 변방이었습니다. 아직 강남은 개발이 미진하였고 개발속도는 동쪽부터 활발하여 양주, 형주, 익주의 순서였지만 유씨 형제인 몰락의 순서도 가장 먼저 양주의 유요가 몰락하면서 강동이 오나라가 들어서고 유표의 아들 유정이 형주의 명사들인 채모와 괴월등이 주장으로 조조에게 항복하였고 유장은 유비에게 한중이 장로를 막으려고 도움을 청하했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순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가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표가 다스리던 형주를 접수한 기세를 몰아서 적벽대전을 통하여 강남을 토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마의는 207년 원소의 아들 원상이 요동에서 죽은 이후 208년 적벽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조조에게 출사하였습니다. 위, 초고 3국의 황제들과 사족들은 항상 긴장관계였습니다. 황제의 꿈과 사족들의 꿈은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사족들이 꿈꾸는 세상은 1. 벼슬길의 독점 2. 여론의 장악 3. 지역세력과의 변신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분서와 갱류를 단행하여 사족들을 침묵시켰듯이 황제와 사족들의 꿈은 계속 충돌하였습니다. 송건은 장온이라는 명문가 출신의 인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삼국지 장온전에 실린 배송지의 주석에서 인용한 회계전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갈량은 장온의 죽음의 일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며칠을 생각한 다음이야 비로소 크게 깨달았다. 제갈량의 관점에서 장온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직하고 너무 솔직했습니다. 집안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나라의 태상 고웅이 지금 시대에 견줄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나라의 중신이었던 장소가 장온을 처음 만나면서 노부가 선생에게 인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송건은 그런 장온을 구실을 찾아 하옥시키고 고향에 보내 중노동을 시켜 병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남동생도 파면시키고 세 명의 누나와 여동생도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난 가문에 워낙 잘난 것이 원인이었다고 이중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송건이 중학에 쓴 육선도 결국 화병으로 죽게 된 이유는 육선이 장온처럼 강동의 4대 가문 출신의 명사인 것이 이유였고 주역의 전문가로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는 우번도 송건이 심기를 거느려 송건이 직접 죽이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이 반대로 죽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다스리는 촉한에서는 세 세력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본토의 토착사족인 익주파, 전임자인 유장이 동주파, 유비가 거느리고 온 형주파가 서로 갈등하였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은 비사족 정권이면서 외래 정권이었습니다. 장계석이 본토 세력이 대만의 토착 세력을 넘어뜨리고 대만을 접수한 모습과 유사하였습니다. 유비는 형주 세력이 제1이고 다음이 동주, 익주 그룹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견제하였습니다. 유비 정권은 틈만 나면 익주 사족들을 위무하기보다는 그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익주 사족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위나라의 등해가 쳐들어오자 익주의 툭착 세력을 대변하는 초주는 등해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조조가 오나라로 쳐들어오자 오나라의 사족들은 주유와 노숙을 제외하면 모두 송권에게 항복을 권유하였던 것과 유사한 일입니다. 촉을 멸망시킨 위나라의 실권자인 사마손은 익주의 토착 세력을 발탁하여 이에 보답하였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후덕한 인물로 널리 알려진 유비도 유장이 친위 세력인 동주그룹 가운데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던 익주 종사 장유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등지의 관상을 잘 보았던 것으로 유명한 장유를 유비는 눈에 거슬려 하였고 저갈량은 유비에게 용서해줄 것을 청하했으나 유비는 향기나는 난처라고 문앞에 도단한다면 부득이 배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저작거리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조조는 사족들이 리더인 원시 가문이 원소와 원소를 멸하였고 원소리 사위인 양소를 똑똑하다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기주 출신의 명사 최염도 죽였습니다. 최염은 원소를 멸망시킨 후 기주의 호족을 살펴보며 30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 기주는 과연 큰 주로구나 라고 감탄하는 조조에게 백성들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갓병들이 숨한 셈에서 좋아하고 있느냐며 비판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염은 원소에게도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옛 무덤의 부장품을 도굴한다고 비판한 인물이었는데 조조는 최염이 인사업무를 담당하여 사족그룹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자 고시를 잡아 최염을 죽였습니다. 최염이 죽은 이유도 너무 뛰어난 사족이라는 것입니다. 탐국시대에도 리더와 중간관리자들의 시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하며 자랐던 궁예가 자신보다 좋은 가문과 환경에서 성장한 신하들을 의심하면서 관심법이라는 이상한 방법으로 신망을 잃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왜 한신, 경포, 평월 등이 공신들을 죽였는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서다를 제외한 수많은 공신들을 죽였는지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사마의는 아직 천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201년에는 조조의 부름을 거절하였으나 적벽대전이 일어난 해인 208년에는 조조의 부름에 응하여 승상부의 문학연으로 조비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원소 세력이 확실하게 사라진 이상 이제 세상이 달라질 변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마의 자신만이 유일한 변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마의는 근면성실하고 점잖은 데다가 전심전력을 다해 조비를 보좌한 덕분에 출수의 가도를 달려 문학연에서 황문시랑, 의량, 승상동조석을 거쳐 승상주부로 빠르게 승진하였습니다. 3. 후흑하기 대가 사마의 사마의가 조비의 부관으로 있었을 때 조조는 세 필의 말이 한 말구위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아무래도 그 꿈속의 말 한 필이 사마의 같은 생각이 들어 조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4. 내 꿈을 꾸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건대 사마의는 인신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틀림없이 내 일에 끼어들 것이다. 조심하도록 해라. 결국 조조의 이런 예언은 꼭 들어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씨가 진나라에가 들어선 이후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당시 조조가 사마의를 손에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사마의를 매우 경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조의 교도 사마의는 간단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마의가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조조의 초빙을 거절하자 조조는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기록은 위무사인 야왕 밀자지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기록은 장용소의 진서에는 위무제가 측근인 영사를 평민으로 위장시켜 사마의 집안 나무 그늘에서 쉬게 했다. 영사가 들어와서 몰래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조조의는 사마의를 암살이 아니라 정탐하여 사마의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사마의도 7년간 병상에서 누워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의가 누워있던 7년 동안 조조는 원소가 차지하고 있는 기주, 청주, 유주, 병주를 평정을 마치고 일부러 갈석산에 들려 관행위 명당에서 멋진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업성으로 돌아와서는 한나라 조종이 승상이 되었고 몇 년간 관리로서 명성이 높았던 사마의 형 사마랑을 주부로 승진시키고 사마랑의 친구이자 명사인 최이엄을 승상 서조연에 임명하여 인재 선발을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이엄은 사마씨 가문의 둘째 아들인 사마의를 조조에게 청구하였고 조조의 수석 모사인 순욱도 사마의를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조조는 사마의 정탐을 맡겼던 사자를 불러 사마의를 불러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 오류가 하면 즉시 잡아들이게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의의 저택을 찾은 사자는 서른살의 사마의가 대청에 앉아 희색이 만년한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의는 무려 7년이다. 더 이상 출사를 미뤘다가는 천하가 통일되고 말 것이다. 천하가 통일되면 나 사마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이 곧 끊어질 듯 했는데 거짓말처럼 좋아진 사마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마의는 일어섰습니다. 사마의는 조조가 자신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의가 누워있던 7년간 일어난 사건을 사마의의 부인 장춘하의 전기에서도 4분의 1의 내용이 사마의의 꾀병에 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마의가 어느 날 하인들에게 장설을 꺼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햇볕에 말리라고 시키고 자신도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마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정원으로 가서 손수 책을 거들었습니다. 마침 정원 한쪽 구석에서 일하던 여정이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던 사마의가 갑자기 일어나 빗속에서 책을 거두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란 여정은 입을 막으며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런 광경을 사마의의 부인 장춘하가 목격한 것입니다. 장춘하는 여정을 뒤따라갔고 자신의 손으로 여정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장춘하는 불과 열 서너 살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장춘하는 여정을 살해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음식을 만들었고 그날 이후 장춘하는 여정과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사마의의 수바를 혼자 도맡았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유방과 여치, 사마의와 장춘하는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말에 걸맞는 보통이 아닌 인물들로 맺어진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전체를 살펴볼 때 제갈량보다 두 살이 많은 사마의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사마의가 의도적으로 흐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의는 조조가 한중을 점거할 때 처음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승상주부로 있던 사마의가 조조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유비는 거짓과 폭력으로 유장을 잡았기 때문에 촉인들이 아직 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멀리 가서 강릉을 쟁탈하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지금 한중을 치자 입주가 진동하고 있으니 진군하면 그들의 세력은 반드시 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가 쓸쓸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더니 이미 농땅을 얻자 또다시 촉땅을 넘어난단 말인가? 하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은 당시 조조가 사마의의 건의를 쫓아 밀어붙였다면 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고 사마씨가 위나라를 찬탈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조조는 사마의를 등용했지만 크게 경계하며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의가 소위 응시낭고의 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관상학에서 눈매가 늘 매처럼 먹이를 응시하던 날카로운 모습을 띄고 있는 데다가 몸도 돌아보지 않는 채 고개를 뒤로 돌리며 늘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응시낭고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모반할 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의는 조조가 살아있는 동안 일기의 모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죽은 후 조비와 조예는 사마의를 중용하였습니다. 사마의로 하여금 찬 위를 꿈꾸게 만든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합니다. 난세의 시기에 사마의와 같은 큰 뜻을 지닌 인물이 자신보다 못한 인물의 신하로 남아있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후흑학에서 신동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마의는 언제부터 정권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쩌면 사마의는 238년 위의 명제가 죽기 직전 임명하였던 두 명이 고명대신이었던 조상이 239년 사마의를 태부로 승진시키면서 실권을 빼앗았고 247년 사마의와 조상 사이에 알력이 생겨 은퇴를 강요당하자 이에 내심 반발하여 249년 고평릉으로 조상이 황제 조방을 모시고 참배하러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구태탈을 일으켰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마의의 큰아들 사마사의 첫 아내 하후휘의 아버지는 하후상이며 어머니는 조진의 누이 즉 그녀는 하후연의 누이이자 조상의 사촌이었습니다. 상당히 충명한 여인이었기에 사마사도 중요한 사안을 그녀와 의논하였는데 사마의와 제갈량 최후의 대결에 있던 234년 그녀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독살당하였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하후휘가 사마 가문의 역심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런 연유로 사마의가 큰 며느리를 죽였다면 사마의는 최소한 15년 이상을 구태탈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20대의 혈기방장한 나이에 7년간 침대에 누워 조조를 속이던 사마의라면 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하후휘가 죽은 후 사마사의 두 번째 아내가 오질의 딸인 오부인인데 얼마 후 바로 이혼하였습니다. 오질은 조비의 핵심 참마인 사마의 진군 오질 주삭의 조비 사후 중에 한명이었던 인물입니다. 사마의 사이 세 번째 아내이자 사마사가 문흠의 아들 문앙의 반란을 진압하다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던 마지막 부인 양휘유는 채웅이 외소녀이며 명문장가인 채문이의 조카였습니다. 양휘유는 진나라가 세워진 이후 황태우로서 진나라 황실의 대우를 받았고 동시에 동서인 사마소의 아내이자 진나라 초대 황제인 사마염이 어머니이자 왕랑이 딸인 문명황후와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양휘유가 사마염에게 부탁하여 젊은 나이에 죽은 하후휘를 경휘왕으로 추전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은 남편이 평소 그리워하던 첫 번째 부인의 명예를 다음 다음 부인이 스스로 나가서서 높여진 것입니다. 독특한 에피소드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